한복 굉장히 오랜만에 입소 먼 길 왔구만 지금 말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오 마을 타고 가야 될 거 같은 거 진척아 어디 있느냐 이제부터 본인이 직접 지도를 보고 찾아가야 하는데요 네 갈게요 하나 둘 셋 이거 우리가 중요한가요? 가위바위보 와 뭐야 일단 스테고사로스가 제일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진짜 제일 좋을 거 같지 않아요? 전 퓨마요 진짜? 퓨마? 아아아아아아 안 돼 바람소랑 똑같아 ㅎㅎㅎ 달고나 이런 거 아니야? 달고나 그거 아니야? 달고나인가? 허어 하나 삼 그러면 되지 아 먼저 퇴근할게 와 에밍임즈다 에밍임즈 오 마이 갸이 망크네 에밍임즈 망크 저는 이 참깨로 내장을 표현할 겁니다 다음 도전! 다음 도전! 저 개였어, 개! 나 같았으면 나는 엄마가 없어! 이러면서 잡아볼 것 같은데? 제이크 형! 제가 아까 알려준 걸로 해봐요! 저거 나 그게 아니다! 아니에요? 조기! 더지! 메타를 쓰고 쓰면 쓰고 갈 수 없어서 네, 정답! Do you wanna build a snowman? Let it go! 조작할게요! 호랑이 형아! 봐봐 이제 약간 트롤, 그 뭐지? 트롤? 아 트롤! 트롤 같아 우와, 잠깐만 우와 이게 맛있어, 이게 잠깐만 나 왜 피카츄가 되지? 지금 당장 지금 당장 그건 어머니를 뵙고 싶은 것 같아요 여봐라 약과를 대령하거라 돌쇠야 돌쇠야 요즘 MZ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 정도 약과는 좀 약과요 근데 약과 옛날에 진짜 좋아했는데 오케이 난 이걸 하나 먹겠어 약과를 좋아해 난 이 한과 난 약과하고 딱딱한 걸 좋아해 이거 한과 맞아? 약간 좀 딱딱한 걸 좋아해 맞아, 한과 한과를 먹겠어 진짜 맛있어 근데 이게 진짜 편안함 이게 너무 편안해, 이거 침대 그런 거 같은데? 이 솜 간접대 이게 진짜 너무 편안해 이게 진짜 시골에 있는 그런 이분이야 진짜 할머니 집에 있을 것 같은 매트릭스 막 나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곧 있으면 이거 막 펴줘서 거기서 자고 막 뵙는데 아, 뺐네 아, 진짜 와, 진짜 와, 진짜 야비하다 와, 진짜 야비 와, 진짜 야비 아, 나 뭐하지? 잠깐만, 순서가 어떻게 됐지? 아, 이렇게 문 Peninsula 네 아 includ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